페낭에 왔는데요. 페낭의 물가를 잠시 한번 알아봅시다. 여기 편의점인데요. 편의점의 물건을 가격에 보므로서 페낭의 물가를 어느정지를 대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페낭 말레이시아의 가게입니다. 가격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낭 목표 1,2,4 cups, 1,5 cups, 12,0 ounces, 1,5 cups, 12,1 ounces, 1,4 cups, 12,1 ounces, 6,5 cups, 12,1 ounces, 1,5 cups, 12,1 ounces, 4,7,1 ounc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